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염소 시뮬레이션 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엄청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굉장히 병맛스러움이 있다는 게임입니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이건 뭐지? 아~~ 모르겠어 다 영어 이엘 애플을 누르면 허허허 아 염소 염소 헷 어 이거 제트키 어떻게 발사하지? 제트 제트! 제트키! 뭘 쳐다보낸 드럭! 아 아 아 뭐야 여기서 뭐하는거야? 뭐 시위하고 있는데? 아 미안해요! 뭐야 같이 하라는건데! 야 도망가 자 일단 다른데로 가봅시다 어니! 요것은? 것은 것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남자라면 해야지 잠깐만 야 이거 왜케 어려워 좋아 남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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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지 남자라면 해야지 잠깐만 아 아 자 어 저기 위에 아이템있는데요? 아 아니야 시프트 달리는거야 어 미안 뭐야 아잉 부끄라마 어 야 어 야 괜찮니? 야 사람좀 살려주세요 사람좀 내가 핥아주면 괜찮 너 죽은척한거였구나 또 죽었어?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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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아 내 혓바닥 혓바닥 깨물었어 아아 혓바닥 놔라 이 자식아 아 아 이 자식아 내 혓바닥 아휴 아휴 뭐야 이거 내가 어? 뭐야 내가 잡은거였어? 가자 가자 아 제트백 쓰고싶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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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제트백이 요따구야 아 됐다 야야야야 좀 이슥해져라 좀 안돼 대체 엔진 제발 좀 정상적이게 좀 날라갔으면 좋겠다 아 아니 또 여러분들 이런게임은 어! 되뇌적 부럽다! 어어! 나도 되뇌적에 자유로워지고 싶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산에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는 길에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산에 금지구역 표지판 그걸 찾아봅시다 산에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뭐하는거니? 신나는데! 내가 넌 안 죽일게 와아 춤꾼이네 춤꾼 와아 춤꾼이네 춤꾼 춤꾼이네 날씨가 말하러 출발